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동물 TOP10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 코주부 원숭이 코주부 원숭이는 긴코 원숭이라고 불립니다.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열대림에 소식하고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코로 스컷의 코는 10cm나 아래로 늘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덜 익은 과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를 소화시키기 위해 매우 뚱뚱한 몸짓을 하고 있습니다. 코주부 원숭이는 현재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입니다. 9. 돼지코 거북이 코 생김새가 돼지의 코를 닮아 돼지코 거북으로 이름 붙여진 이들은 거북과 자라의 중간단계로 희귀종입니다. 먹는 것을 좋아하는 돼지코 거북은 잡식성으로 나뭇잎이나 나무 열매, 곤충, 개, 조개류 등을 골고루 먹습니다. 특이한 점은 큰 덩치와 관계없이 평소 겁이 무척 많아 스트레스를 잘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사람처럼 먹는 행위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합니다. 번식 가능한 성체의 개체수가 매우 적은 탓에 현재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8. 덤보문어 아기 코끼리 덤보와 닮아서 이름 지어진 덤보문어는 전부 1000에서 5000m 심해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먹물이 없는 독특한 덤보문어는 아기 때는 귀여운 모습이지만 다자란 모습은 다소 징그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최대 길이 1.8m에 무게 5.9kg까지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 아이아이 원숭이 주로 마다가스카르 열대우림에 사는 이 원숭이는 마다가스카르 손가락 원숭이 혹은 아이아이 원숭이라고도 불리는 야행성 원숭이입니다. 긴 어두운 갈색 또는 검정색 털이 덮여져 있고 매우 긴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자란 원숭이는 몸 길이가 40cm 정도인데 꼬리도 40cm 정도입니다. 매우 큰 눈과 분홍색 코 설치류와 비슷한 이빨을 가지고 있으며 설치류처럼 이빨이 계속 자랍니다. 귀는 매우 크고 자유자재로 움직여서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밤에 나뭇껍질 속 벌레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잡아먹습니다. 6. 두공 두공은 홍해와 동부아프리카에서 수심이 얕은 연안에 서식하는 포유동물로 몸 길이는 3m가량이며 앞다리는 가슴 지느러미처럼 생겼고 발톱은 없습니다. 또한 뒷다리가 없으며 꼬리 지느러미는 고래와 같이 갈라져 있습니다. 또 목이 없으며 입둘레에 털이 있고 네모진 주둥이를 가지고 있는 특이한 생김새의 동물입니다. 초식동물인 두공의 특이한 점은 족꼭지가 앞다리와 겨드랑이 부분에 있어 마치 사람처럼 물속에 서서 새끼를 안고 젖을 먹입니다. 가죽과 고기, 기름을 얻기 위한 밀력으로 두공은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동물입니다. 5위 칠성장어 몸 옆에 7개의 아가미 구멍이 있어 칠성장어로 불리는 괴상한 생김새의 이 장어는 다른 물고기의 기생하는 생활에 적응해 입은 턱이 없고 빨판 모양을 하고 있으며 이빨이 나 있습니다. 칠성장어는 어릴 때는 물을 필터링해서 미생물을 먹고 살지만 성체가 된 후에는 다른 물고기, 돌고래까지 붙어서 피를 뽑아 먹으며 살아가는 흡혈장어입니다. 4위 벌거숭이 두더지 쥐 툭 튀어나온 앞니에 털이 없는 벌거숭이 두더지 쥐는 벌거숭이 뼈들 앞니 쥐라고도 불립니다. 이름 그대로 털이 거의 없고 주름이 많은 몸에 분홍색을 띄고 있는 8cm에서 10cm 크기의 쥐입니다. 벌거숭이 두더지 쥐는 튀어나온 큰 앞니로 땅속에 굴을 파고 사는데 특이한 점은 산소 없이도 18분 동안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통증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이 몸에 없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3위 바다돼지 수심 3,000m 심해에 서식한다고 알려진 바다돼지는 살구빛의 통통한 몸매를 자랑해 바다돼지라고 불리며 몸에 12개의 짧은 다리와 괴상한 모양의 돌기가 붙어있습니다. 바다돼지의 짧은 다리는 먹이를 입에 넣을 때 사용하며 머리 위에 난 돌기는 곤충이의 더듬이처럼 물속에서 방향감각을 작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생김새가 조금 괴기해 보일진 모르겠지만 바다돼지는 바닷속에서 없어서 안되는 생명체로 꼽히고 있습니다. 해삼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바다돼지는 해저 진흙 속에 있는 미생물을 주식으로 하는데 이는 심해의 진흙을 깨끗하게 만드는 필터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2위 별코 두더지 얼굴 한가운데 코가 있어야 할 자리에 별이 나 있는 별난 두더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캐나다 동부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별코 두더지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코에 손가락 모양의 22개의 육질 돌기가 달려 있습니다. 이 두더지의 또 다른 능력은 먹이를 식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0.2초이고 둔앞에 있는 대상이 먹을 수 있는 건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 0.008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물속에서 냄새로 맡을 수 있는 유일한 포유류이기도 합니다. 1위 블록피쉬 한 번쯤 봤을 법한 이 물고기 누군가 닮았는데요. 영국의 BBC는 2013년 이색단체인 못생긴 동물보호협회가 선정한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동물 순위 발표했는데 1위를 당당하게 차지한 이 블록피쉬가 선정되었습니다. 호주 인근 심해에 서식하고 있는데 심해어인 이 블록피쉬는 얼핏 보면 사람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두툼한 코와 밑으로 처진 이 꼴이 어딘가 시무룩해 보이는 얼굴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심해에 있을 때는 이렇게 멀쩡합니다.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몸이 퉁퉁 불어버립니다. 블록피쉬는 2003년에 처음 발견된 동물로 현재는 무차별적인 포획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동물입니다. 이상으로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동물 TOP10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